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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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아 Значит through 안녕? 랭랭 빅맨이야 아녽 왜 왜요? 그만 놀라! 뭘 드렸다고 울어, 잘할다고 벌써 들어봤는데 왜 울냐고 물어보라고요 왜 왜? 왜 울어 왜 울어 휴대폰을 변기에 빠쳤어요 너가 그래서 안되는거야 그렇게 어? 변기통에 휴대폰 빠치는 그런 실수 이렇게 그런 실수를 자주해서 이 험한 세상에 어떻게 살아갈래 아거티비 보고싶은데 아거티비 연화남이 추천하는 아거티비 실망이야 또 이렇게 나를 공격하는건가 실망이야 실망이야 아아 고단수신데요 이거 실망이야 아 전 정말 큰 공격이 많지만 애들의 사생활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 공격하지 않겠습니다 수면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발가락에 피가나는 정금래 충격이에요 아우 맛있습니까 빅맨님 으으 말도없어요 안돼 안돼 만두김미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 하대한구요 안녕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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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고파서 그래 배고파서 아 알겠습니다 뭐야 한입만 코너하려고 지금 침 흘리고 있잖아요 아 한입만 코너 오늘 황태 만들어서 먹어야죠 물고기에다가 그 라이타 그 라이타 하면 황태 5개짜리 나와요 네네 뭐 빵 5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달짜님 안녕하세요 누구보다 쭉 뻗은 다리 달짜입니다 아 우리 누구보다 쭉 뻗은 다리 큰 머리 반갑습니다 저 정도면 소듑니다 큰 머리 반갑습니다 저 정도면 소듑니다 뭔 소리 하는거에요 아 알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너울님 안녕하세요 먹어 appreciate 안녕하세요 너울입니다 어erk 하품은 아주 우주 끝까지 하시는데 이분 얼굴 좀 내려 보세요 younger Euh 얼굴이 약간 그 그 뭐냐 시민 닮았는데요 sécur 개, 게 누구지 징징이 반갑습니다 여울님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와 치사하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잉 수임님 어디갔어 수임님이에요 수임님 놀러갔어요 뭔소리야 와 너 오늘 쩐다 중력아 저 혼자서 쩔어요 고향으로 내려가셨어요 고향 내려가셨지 저 게리에요 여러분들 몰랐지만 게리 안녕 너 왜 여기있어 중국집 아저씨잖아 어 반갑습니다 나도 나도 똑같아요 스킨 나는 컴퍼니 스킨이야 자 그럼 이 여기에 아이가 있다가 생겨나는건가 왜 여기에 상자가 있죠 좀 이따 아이가 지금 차타고 오고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아이 섭외중이에요 아이가 바빠가지고 요즘 자 그럼 여러분들 시작해보도록 하죠 능력 뽑아야겠죠 아 너무 오랜만에 아 나 그냥 출발인줄 알았어 너무 오랜만에 하는거 같애 자 오늘은 하드코어하기 한번 가볼까요 하드코어하기 한번에 스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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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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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얼 스킵해봐 레알 스킵 레알 나이스 딱우쒀클!! 천 Про는 chick Idk 기 scen 제발 제발 몹점을 못하면 어떻게 돼요? 능력이 좋아지죠 과와도 상관없잖아 그런 곳이son 좋은 걸 먹을 수 있죠 무엇을까요 자峰 아 너무 못참다 주한비죠 주한비 아 BJ매너 사용할게요 아 스킵한다고 했지 BJ매너건 없다는 적 없는데? 아 잠깐만 아버님 저 능력이 행운의 냉동참티라고 이거 때리면 물고기였는데 하이퍼바이저 하이퍼바이저 아 근데 자기 능력은 이건데 오케오케 스킵은 없다고 하겠습다 아쉽다 자아 그러면 다시 뽑도록 해보겠습니다 보이스 오케 수민이 후회한거죠 나? 내가 엄청 빠르게 스킵할테니깐 에이 아니요 저 무조건 놓칠거에요 아 언니 반응속도대결 오케오케 이거는 흐름으로 사는거에요 아 잠깐만 아 손꼬임 손꼬임 아 손꼬임 아 손꼬임 어 오오오 놓쳤다 놓쳤다 아 천천히 봐야겠네 음 나 이거 능력 야 이거 능력자 outcome 뭐.. 이거 돼지고기 etr screenshots че전 어 완전다른데 머리가 100개를 다 못본 걸수도 있길래 처음 거리는게 몇번 걸려봤어요 아 저기요 네네네 저는 근데 그대로 할려구요 넵 네 네네 다시 하는거? 아버님? 아유 저 다시 할 생각 없어요 저는 있습니다 오마이갓 저도 좋은거기 때문에 어쩔건데 그냥 해 그래요 되게 귀엽네 내 능력 한 번으로 모드를 죽일 수 있구만 야 잘봐 내가 메모장에다가 이렇게 적은 다음에 상단에다 올려놓고 그리고 아주 멋지게 크로마키를 사용해서 배경을 없애면 아니 얼마나 좋은 능력이길래 지금 뭔 능력이야 이거는 야 이거 바 노 한 다음에 한 번 더 치니까 또 한 번 더 치야 되는데 아 이거 왜 배경이 뭐야 이거 다시 불안되 아주 멋지게 이렇게 넣어서 아버님 만드기가 안 좋은걸 들고 있어요 배경을 전능력 전능력이야 어쩔 수 없는 아 놀래라 강태공인줄 으헤헤헤헤 어 중력권 중력권 걱정만 내 능력이 더 뭔데 아니 강태공 물고기 나오면 그걸 만들면 되잖아요 오 날개다 이 결신도 어.. 능력 전사 전사? 전사? 황전사네 그러네 아니에요 저 말에 속지마! 전사 S랭크 어? S랭크가 전사? S랭크가 전사? S랭크가 전사? 저는 SS랭크네요 저보다 낫네요 저 B랭크인데 저 SSS랭크에요 나는 S인데 나 B인데 아 이런 C랭크 전 X랭크에요 자 됐습니다 가도록 하죠 아 C랭크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 세뱃둔을 가지고 튀어라 시작합니다 진심 렛츠고 고! 요 아직 확정하는 사람이 있대요 네 아직 확정하지 않은 사람이 있대요 어 V 스킨 오케이 5분 뒤 킬타임 아 빵튀기 이거 오케이 5분 뒤 킬타임 빠빠 지지않아 자 여러분들 보시면 이 음식들을 조합하면 되는거죠 아버님 여기 아이가 왔어요 아이가 왔어? 아이 귀여운 아이 안녕 아이 죽이면 어떻게 돼요 하하 미씨 뭘 잘했.. 아니 뭐야 도망가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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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킬타임 바로 킬타임 자 바로 킬타임입니다 킬타임 바로 갑니다 도망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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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짜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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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미니멀이 작아 일단 세뱃돈을 가지고 여러분들 전사라는 능력을 걸렸는데 데미지가 1.25 배 정도 세다고 하는데 기대가 되는군요 자 바로 다이아곰을 만들면 좋을텐데 다이아곰 아 센 검을 가지면 가질수록 난 데미지가 세지는거 아닐까 오늘 정말 그래도 패시브 능력으로 아주 멋지게 보여주겠어 학살하고 다닐거야 아 패시브 능력이라 조금 아쉽다 어쨌든 오늘 녹아다가 좀 많이 필요한데 모래, 구운돌, 철 시야타고 뭐 이런거 하면 빵 만들어지는데 밀로 빵만, 아 빵재로 만드는거 보다 아 구운돌이랑 철 이용해서 만드는걸 어 깜짝이야 애들인줄 알았네 지금 벌써 사람들 죽고있어요 어떡하지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나 다른 용보 좀 풀고 바로 내려가서 뭐 좀 돌 좀 캐야겠다 돌 일단 돌 캐고 아 이거 쓰레기 능력이에요 여러분들 저는 쓰레기 능력을 가져도 아주 좋은 능력으로 포장시킬 수 있습니다 만들 수 있어요 이 쓰레기 능력이라고 말하는 이 능력을 얼마나 잘 활용할지 거미, 거미 필요해 난 전사니까 아무것도 없어 근데 아무것도 없을때는 돌을 캐야겠구만 아 오늘 돌 구워가지고 그냥 엄청 많이 만들까? 오늘 그냥 새뱃돈 엄청 많이 벌어가지고 그냥 승리할까? 어떻게 할까? 그냥 물고기 물고기 그냥 엄청 엄청 잡으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이거 솔직히 이거 라이터 많이 만들어야 된다 이거 그냥 고기만 잡으면 다섯개씩이야 이거 오늘 그냥 이거 황태 이거 황태 구워가지고 이거 하면 돼 박리에 있는 삼백의 뱅가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? 야 잘나오는 생각보다? 이것만 녹아다 해도 부자야 난 오늘 황태 녹아다 합니다 어 어휴 엄청 무섭다 여러분들 그 뭐냐 제가 전에 말했던 대로 한 개 항상 남겨놓고 석탄 안보인다 싶으면 이럴 어 여기서 이렇게 하고 좋아 자 돌 캐고 하고 죽이고 으아아아악 돌 칼 하하하하 뭐 티마실래요? 하하하하 죽고싶냐? 하하하하 뭐 으아악 날 죽이다 아 아 아 진짜야 뭐 사 뭐 사 봤어요 방금? 티마실래요? 하고 죽이는거? 아 레알 뭐 사 쩐다 오늘 왜케 잘 나오지 부시똘이 오늘은 내가 좀 강력해져야겠어 내 능력을 전사니까 갑옷을 무장하고 굉장히 쎄져야지 그치 나무건 만들어 온거 봐 나 전사 능력 맞아? 왜케 약한거 같지?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석탄 석탄은 꼭 해가야되지 쓰읍 석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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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단 따따 따따 따따라라라라라 랄라라라라라라라라 랄랄라 랄랄라 양둥이 많이 만들고 공중에서 낚시만 할까? 공중에서 낚시 흠 자 석탄 많이 많이 이렇게 해 주고요 롱 철키러 가야겠지 강력해지려면 철이 필요합니다 지금 14개면 만약 14개를 다 만들었다 치웠을때 70개를 만들 수 있어요 오 철이다 어 일단은 구워야겠다 철 바로 굽죠 그게 뭐냐 언제 애들이 습격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철 보이자마자 바로 이렇게 구워야돼 보이자마자 바로 굽는 센스가 필요하지 나는 언제나 언제나 항상 대비해왔다고 애들의 습격을 그리고 지하에서 애들 광물 캐는거 하나하나 죽이면서 희열감을 좀 느껴야겠군 짜자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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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철검 철검으로 업그레이드 해줍니다 헬프 보면 공격률 1.25배로 상승한다 했으니까 얼마나 상승할까 1.25배면 정말 좀 찔끔 상승하는건 아니겠지 설마 음 으흠 콕깽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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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황금사과도 만들어 먹을까 오늘 사과가 있는데 호호호 사과 있으니까 황금사과 만들어 먹을까 자자 애들 지금 완전 빡집중하고 지금 돈 벌라고 지금 전화 안오고 있거든요 빡집중하고 있어야 돼 나도 빡집중하고 전화 좀 이따야겠다 초반에는 자원을 빨리 구해야돼 으 들어가 자원이 많이 있을만한 곳으로 가야돼 으어 바로 용암이 보이는군 아주 느낌이 좋아 다이아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이야 일단 철부터 찾자 어 마이 갓 여기 익스트리밀인가 보네 그렇네 일단 여기에는 없는걸 확인했으니까 아까 거기로 가도 되겠군 으흠 금이 있구만 철도 있고 철이랑 금은 아주 많이 많이 캐노면 캐노를수록 좋지 금은 금사과로 철은 철셋으로 어 아니 이곳은 아 마사이야 흠 팀하실래요? 왜? 아이 그냥 왜 팀이 있으면 좋잖아요 그래? 으아아아아아아아 철칼이야 아아아아아아 ㅎㅎㅎㅎㅎㅎ roof 흥들 아 쟤 바본가봐 왜 자꾸 나를 괴롭힐라고하지 철칼이래하네 ㅋㅋㅋㅋork 야 이제 다음은 철 풀세트 입고 있을거야 와아 주 Divine 야 머사 머사, 진짜 자꾸 자원 줄라고 오네 뭐지? 거미줄 있어야 돼 거미줄 있어야지 그 뭐냐 어 낚시대를 만들 수 있어요 빨리빨리빨리 항상 죽음에 대비해놔야래 가빠 가빠 만들어놓고 오케이 가빠 만들었어 그래도 좋은 위치라 좋다 되게 위치 좋은데 아주 좋아 너도 나 죽일라 하자 왜 전화했어 네? 왜 전화했어 아 잠깐만 저 안녕하세요 저는 평화주의자입니다 저 오늘 굉장히 편안한 게임을 하고 싶어 전화를 드렸습니다 예예 네 저는 뭐 뭐 사람 별로 죽일만 없는데 네 어 저 보이시면 그냥 지나쳐주세요 왜요? 오늘 다이아 많이 구했어? 아니요 자원 캐고 나갈때마다 자꾸 죽어서 오늘 미리 얘기하는거야? 네 착하게 살고 이렇게 좋은 관계로 지내면 좋잖아요 안죽이면 나 나중에 죽일꺼잖아 아니 그건 나중 얘기잖아요 그건 어 그럼 초반에 쳐야지 나중 얘기라고? 오케이 님 적 오케이 항상 적 핑맨은 초반에 죽여놔야래 아니면 얘가 캐리한단 말이야 어 어 아 다이아없나 다이아곰 만들고 다녀야되는데 자 일단 애들이 주변에 동굴에 있는지 둘러 돌아다녀 봐야겠어요 그래 봤자 애들 이 근처에 있을거에요 애들이 있는 위치가 뭐 거기서 거기지 철 철 철 철 철 빨리 철을 구하는게 초반에 가장 큰 해침이지 철 없나? 안녕하시오 고맙습니다 안녕하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